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대의 국민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도연 시인 안도연 시인이 쓴 바람이 부는 까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까닭은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이다 미루나무 이파리 수천 수만 장의 제 몸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고 참 멋있는 시죠 여러분은 바람이 왜 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람이 부는 까닭이 있어요 그 이유는 미루나무에 달려있는 그 수많은 수천 수만의 이파리가 막 그냥 뒤집혔다 엎어졌다 해가지고 그 공기의 파동으로 인해서 바람이 분다는 거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미루나무의 이파리가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비가 오면 온다는 거요 바람이 불면 분다는 거요 이파리가 움직여서 바람이 분다면 그것이 여러분 시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시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시인 자신이 한 고리에 미루나무가 되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을 흔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세상을 흔들고 싶으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흔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저 미루나무에 달려있는 수천 수만 장의 나뭇잎들이 몸을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고 있듯이 당신이 정말로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여러분 자신을 먼저 흔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를 읽고 진짜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써버렸어요 어쨌든 내가 바람을 일으키든 타인이 바람을 일으키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흔들기 위해서 나무를 흔들리든 나를 흔들건가 아니 말이죠 바람은 어느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한 곳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 반만 아니에요 그 이야기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호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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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의 임재사건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등전 2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가슴이 뜹니다 주여 오늘 이 순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진 휘몰아치는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에 걸어간 퍼펙트 스톰을 의미하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 이 바람은요 별로 별 볼일 없는 바람 몇이 모여가지고 그냥 휘몰아치는 이 바람이 불면요 모든 걸 다 쓸어가버려요 그냥 잔재도 남지 않아요 그냥 흔적도 없어요 보통의 태풍은 흔적이라도 남겨요 그러나 이 퍼펙트 스톰 별 볼일 없는 바람에 막 두세 개 서너 개가 모여가지고 갑자기 퍼펙트 스톰을 이루는데 완벽한 폭풍입니다 지붕을 다 날려버려 건물도 쓸어버려 그냥 이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면 엄청난 지구천에 재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고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일제히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뭐 중세 교인들처럼 중세 교회들처럼 말이야 중세 수도사들 야야야야 신부들이 모여라 모여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모여서 걸어간 홀리 퍼펙트 스톰을 불게 한다면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재난의 바람 다 쓸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유대 종교의 핍박은 뭐 계속 재난의 바람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어오는 재난의 바람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했네 바깥에도 못 나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냥 감옥 청살에 그냥 우리가 완전히 그냥 갇혀있는 것처럼 그들도 여러분요 다락방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르러 마가 다락방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령의 막풀이 임하였습니다 그 모든 핍박의 재난의 바람들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요 성령이 급한 바람으로도 불어왔지만 세상에 성령께서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을 보실까요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보니까요 보이지는 않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막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혓바닥처럼 갈라지더라 이거야 이게 헬라으로 보면 추어가 바로 푸른 묘사고 혓바닥이 혓바닥이 바람이 부는데 불이 막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져요 혓바닥처럼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산불 날 때 바람 부면 누구도 못 끕니다 헬기 바람 세게 불면 헬기도 못 들 뿐만 아니라 헬기가 막 다섯 대 여섯 대 떠도요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죠 마가다라빵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불이 맺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대니까 막 그냥 불이 막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라빵에 모인 백이신문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가 한마디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말이야 막 그냥 갈기갈기 갈라지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백이신문도에게 그러니 여러분 혓바닥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이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늘에 걸어간 퍼펙트 스톰이 흔들리니까 이제부터는요 그들이 하늘에 걸어간 퍼펙트 스톰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 혀 같은 역사를 나타내고 다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중만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왜 불이 칼처럼 갈라지고 불이 말이야 방망이처럼 갈라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혀처럼 갈라진다고 했을까요 혀를 우리가 복음을 뭘로 전하느냐 혀로 전해요 혀로 전한다니까 혀의 권능임이어야 돼요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버리면 내가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지금 조는 사람 깨와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왜 조느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혀로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혀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혀가 아니요 성령 받은 혀바닥 성령의 권능을 받은 혀바닥에는 우리말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봉을 했던 거예요 주여 여기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그냥 원고라 짝짝이 있고 배운 대로 그냥 지식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이 혀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여러분이 양육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언어가 성령의 임재사건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의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퍼포먼스가 되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렇게 임했던 성령 강림주일이 언제냐 5월 31일이라 5월 31일에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그냥 뭐요 그냥 하늘에 걸어간 성령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러야 모든 걸 쓸어가요 특별히요 폭풍이 불어봐요 아니 저 퍼펙트 스톰이 불어봐요 바다가 해일이 넘치고 쓰나미가 와 보여요 그때는 뭐 물이 그냥 뭐 그냥 뭐 얼마나 그냥 성남 파도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폭풍이 다 지나가고 해일이 다 쓸고 지나가 잔잔한 그 바다를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푸르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요 걸어간 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처럼 한번 하늘에 걸어간 퍼펙트 스톰이 불어와야 돼요 이 시대를 쓸어버려야 됩니다 동성애 음란 문화 그리고 반기독교 사상 이런 것들 다 쓸어버려야 돼요 신천지 이단 이거 다 쓸어버려야 돼요 먼저 우리 교회 이런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이런 바람이 막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합쳐져가지고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걸어간 하늘에 퍼펙트 스톰이 불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주여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계 다음 주에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황노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그녀를 베푸시는 주인 우리의 최악 용서하소서 이 땅 놓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같이 쌓을 때 우리의 우산 길을 태우시니 성령의 불길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강새롭게 다같이 두 손 들고 왕구합니다 은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풍겨 오 주의 영광 아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의 바람이 땅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팔이 아프면 가슴에 솔러주시고요 오 주의 영광 아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아득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회개운동 해야 됩니다 회개운동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함께 보였던 120명의 문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회개했죠 아니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 안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회개했죠 당연히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맨 먼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야 성령 선물로 받으려면은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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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너무 두려워했던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 부르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편리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지게 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신앙이 냉담해지고 편의주의에 빠지고 대만과 방치와 그리고 모든 게으름이 습관화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이고 또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거 이거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각장 회개할 수도 있어요 각자 그러나 모여서 저 120민들과 함께 모여서 얼마나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와 초상의 죄를 누에미아가 여러분 뒤집어쓰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거룩한 부붕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부붕을 사모해야 돼요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붕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법문에도 성령을 사모하며 거룩한 부붕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그럴 때 성령께서 호련이 만가요 호련이 호련이 호련이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요 호련이 임한다 호련이라는 말이 호라우로 아프노란 말이에요 영어로 서든니 갑자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참 외우기 쉽죠 호라우로 아프노 그러니까 갑자기란 말이잖아 갑자기 아프노 어디가 아프노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임하는데 언제 임할지 몰라 근데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모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성도와 영적 지도제가 부흥을 사모했느냐 안 사모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갈렸어요 기독교 가치와 청교도들이 간절한 신앙으로 세웠던 미국도 마찬가지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개명의 종교로만 전락이 됐어요 심령이 밀말랐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모해도 맨날 싸워 정지하고 미워하고 말이에요 증오하고 맨날 법만 따지고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가 막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부흥사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뜹니다 그래서 막 교회 분쟁이 있는 곳에 막 법적으로 가서 자문을 해주고 이거 여러분 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그럴 날이 있을지 몰라요 막 교회 법 전문가를 막 데려다가 그냥 막 자문 받고 이쪽저쪽 여러분 교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쇠퇴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답답하고 컬컬하게 시작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 깨닫는 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각성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선 안 된다 우리가 겉으로는 청교도 교유를 지키며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왜 우리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냉소적이고 냉랭이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부흥의 불길이 치솟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요 특별히 여러분 ALD 학교에 티모시 트와이트 ALD 총장의 학생들에게 영적 각성과 갈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중요합니다 지적인 욕구도 중요하지만 은혜받은 욕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미국의 지성을 대표로 하는 우리의 ALD 학생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자요 우리나라 당국대학교 서울대학교보다 더 똑똑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다 나갔어요 나가서 그 학생들이 3분의 2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여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깨워 영성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부흥의 성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그 운동장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여 불의 여같이 갈라지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냥 불어 닥치는 거여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ALD 학생에 의해서 미국의 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여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폭풍이 불어오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5월 31일 날 한국교 회복의 날 새 출발의 날로 지킬 한국교회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는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여 다음 주에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겠지만 그러나 다 탄소 가시고 소독 잘 하시고 방역 잘 하시면서 여러분의 교회 가셔서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를 오시고요 부흥의 바람을 일으킵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교회에 주님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십시다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잇따 새롭게 하소서 은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금 이 바람이 뭔지 되는 사람만 멀렁 보지 말고 주여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 새 날 주소서 아 주님 나라의 주여 두 손 들고 아 주님 나라의 새해 날 주소서 오 주님 너라 이따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세 번째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도 하면서 참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만이 모든 걸 다 쓸고 갑니다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요 그냥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하늘에 걸어간 퍼펙트 스톰 이 바람이 우리 마음에 풀어가게 하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보입니까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바람을 사모합시다 5월 31일 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재단이 피고피인 우리의 재단에 불을 하려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성령의 mont conveying 창 Goddess 성령의 kend